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서원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곧 TGS 경산산업지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해요. 그래서 여기 경산에 집을 구할 건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포항 견주로 춘장 갈 일이 많은데 경산이 여기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경산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버스 전율 잔이 기다리기 심심하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와이파이가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심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는 청간판이 있는데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청력에서 언제 출발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희는 탈버스가 309번인데 남매 끊는 공원에서 볼게요. 버스에서 내려서 남매 끊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경산이 대중교통으로 대부분 30분 정도 이동하면 어쨌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물에만 왔어도 포커스 엄청 예쁘게 폈을 것 같아요. 피디님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기서 연남대가 가까워서 한번 가볼게요. 연남대학교 초등산은 일단 학생들 많고 단위 엄청 넓어요. 여기도 학교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여기서 지하철 타고 시내까지 놀러 간다고 해요. 다양한 청간 학생들도 경산지구에 많이 알아보는 만큼 경산이 살기에 좋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대학으로 국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큰 대학교가 있다 보니 카페나 식단이 많이 활성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아, 그 태구에서 유명한 밴드 있었잖아요. 몇 드라? 커피병가요? 네, 맞아요. 커피병과 경산에도 있어요. 한번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요. 오늘 경산 어땠어요? 경산이 어떤 도시인지 잘 몰라서 집 구할 때 걱정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연하고 나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발리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경산! 다음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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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